팀 마인드셋 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진행할 시나리오를 함께 보실게요. 우리 회사에 성장 마인드셋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과 발전을 장려하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성장 마인드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좌절이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기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학습 문화를 받아들이고 피드백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느라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며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회복력이 강해지고 목표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받아들이기 쉬워지니까요. 그러면 항상 발전의 발전만을 거듭하고 노력하다 지치고 번 아웃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 우려사항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장형 마인드는 자신을 한계로 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싶네요. 오히려 도전하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 이점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일부 팀원들이 성장형 마인드의 거부감을 느끼면 어떨까요? 다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모범 케이스를 통해 성장 마인드의 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는 팀원들이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학습 및 발전하는 문화를 가지게 지원을 하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 마인드의 장점들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성장 마인드셋의 시나리오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